눈의 여왕의 크리스마스 파티 묘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바비,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조금 있다가 엘사 공주의 성탄 파티에 갈 거야 묘묘, 나 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풍기게 꾸며줘 머리는 아름다운 빅 웨이브로 만들어 드릴게요 거기에다 크리스마스 드레스를 입으면 정말 예쁠 거예요 우와, 빅 웨이브, 좋아 좋아 먼저 헤어 고데기를 가열할게요 음, 엘사 공주 파티에 맛있는 빙수들이 올라온다던데 음, 맞아, 나는 오늘 가서 오렌지 맛 빙수 먹을 거야 우와, 엘사 공주님의 파티라니 너무 부러워요 그럼 나랑 같이 갈래? 정말요? 저야 너무 고맙죠 엘사 공주님, 이 과일들로 빙수를 만드실 건가요? 맞아, 올라프 얼음 좀 가져올 테니 잠시 기다리렴 우와, 맛있는 빙수 생각만 했는데도 침이 다 나오네 아이고, 큰일이다 아, 엘사 공주님, 왜 그러세요? 냉장고가 고장이 났나 봐 물이 아직도 얼지 않았어 아, 조금 있으면 손님들이 오실 텐데 그럼 빙수들은 어떻게 만들죠? 다 됐어요 거울 좀 보세요 우와, 예쁘다, 예뻐 묘묘의 손은 정말 요술 손이라니까 제가 준비한 크리스마스 드레스 좀 보세요 우와, 이 빨간색 드레스가 나를 위해 준비한 크리스마스 드레스니? 맞아요, 어서 갈아입으세요 너무 아름다워 곧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흠씬 젖어들겠구나 구두도 갈아신어야죠 묘묘야, 고마워 오늘 패션 정말 마음에 들어 어서 엘사 공주 파티로 출발하자 얼음이 없는데 빙수는 어떻게 만들죠? 괜찮아, 내가 눈의 여왕인 사실을 잊은 거야 눈의 마법 눈의 마법 띠리리 색깔 얼음으로 변해라 우와 눈의 마법 띠리리 얼음으로 변해라 예, 빙수를 만들 수 있겠어요 바비! 어, 켄이 왔네 우리 가자 우와, 바비! 오늘 정말 아름답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풍겨 묘묘가 다 해준 거야 우리 출발해요 좋아, 모두들 안전하게 앉아요 출발! 저희 성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엘사 공주님 안녕하세요 저는 묘묘라고 해요 파티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이, 엘사 공주님 공주님의 빙수 파티를 아주 기대하고 있답니다 하이, 저는 켄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파티에 와줘서 고마워요 바비, 오늘 정말 아름답네요 으흐흐, 묘묘가 꾸며준 거예요 에헤헤헤 어서 들어오세요 하이, 모두들 안녕 나는 올라프예요 엘사 공주님의 조수랍니다 하이, 올라프 나는 묘묘야 내 성탄들이 정말 예쁘다 당연하지 오랫동안 고심해서 꾸민 거야 빙수 만드는 것 좀 더 오러 갈게 그럼 이제 만들게요 잠깐, 잠깐, 잠깐만요 장식품 좀 찾았어요 아흐흐ㅎ 깍냄우 시 친구 detail 죄송합니다 되셨습니다 하하하하 라는 해 불 백 오빠 .. 우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오렌지 맛이네 내가 먹어본 것 중에서 가장 맛있는 빙수예요 캔, 한번 먹어봐요 새콤달콤한 오렌지 맛, 정말 맛있네요 다 먹었어요 먼저 먹을게요 우와, 이거 사과맛 같은데 그리고 키위 맛도 좀 나네 정말 맛있다 하나 맛있어 맛있어 이건 어떤 맛인지 좀 먹어볼까? 달콤한 망고 맛이네. 진짜 맛있어요. 한번 먹어보세요. 달콤한 망고 맛 정말 맛있네. 한 입 더 먹어야지. 최고다. 아이고, 이렇게 금방 먹더니 하나 더 먹어도 돼요? 물론이죠. 이번에 처음으로 딸기 우유 맛도 만들어봤어요. 같이 먹어봐요. 좋아요, 좋아요. 빙수는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너무 많이 먹으면 배가 아프거든요. 좋아요, 좋아요.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